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2024년 갑진년 원숭이띠 총운세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기나긴 삼재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내년에 마지막 나갈삼재가 남아있긴 한데 제가 운기를 살펴보니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은 그래서 좀 복삼재로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사료가 됩니다. 복삼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려운 와중에 전하위복의 기회가 오는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삼재는 좀 어렵고 힘든 삼재판란이 들이닥치는 해이긴 하지만 그 기반을 잡아가지고 내가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운기를 잡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재물적으로 큰 명예보다는 재물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나아짐이 크게 오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재물의 흐름이 워낙 크게 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재물의 흐름에 안 좋은 악재들이 따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재물의 흐름이 있다는데 무슨 악재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매출의 총 증가량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르는 내실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은 거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이 새롭게 조명되는 일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오던 일들, 오랫동안 가업으로 물려왔던 일들 아니면 내가 장기간 동안 계속 심장 촉구했던 일들이 드디어 빛을 보는 타이밍이다라고 사료가 되니 오래 묵었던 일일수록 좋은 조명을 받을 수 있다. 서포트 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좀 한 가지 경계를 해야 될 거는 건강수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문서운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운기를 증가시키기 보다는 훗날을 좀 잘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영상 댓글에다가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발!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92년생 임신생 원숭이띠입니다. 아마 원숭이띠 여러분들 중에 내년에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큰 전쟁에서 장군이 성과를 누리고 의기양약에 금에 환양을 하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인이 나를 우러러보고 명예가 뒤따르니 무서울 게 없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승진, 취업, 결혼 이런 경사로 일어날 일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격경사가 일어날 확률.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주변에 좋은 일이 같이 따르는 형태다라고 이야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조심해야 될 것들은 내가 큰 칼을 휘두르고 성과를 이루은 만큼 나를 또 음해하고 그런 세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칼을 한꺼번에 신나게 칼춤을 휘둘렀다가는 이 칼춤의 시기가 끝나고 났을 때 이 칼의 킥방울이 나를 향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 적절하게 해야겠죠. 적당한 게 좋은 거다라는 요 말씀한 명상만 하신다면 내년에 어림에 있다 하더라. 복삼제의 덕을, 큰 덕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임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내년에 80년생 경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경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은 복삼제의 금전의 흐름으로 갑니다. 큰 정글에서 도끼를 막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재물의 나무를 캐가는 형국이에요. 일손이 모자란 만큼 큰 흐름이 오는데 역시나 금전의 흐름이 강한 만큼 돈 버는 데 내가 너무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 내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의 운도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어서 큰 위약금을 문다거나 문서상에 좀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건 좀 내실을 잘 따져야겠죠. 잘못하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 이 부분도 좀 조심하시면 좋은 운기들이 많이 따른다 라고 이야기하시니 좋은 금전의 흐름을 잘 이루셨으면 되고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직 혼자 솔로이신 분들 주변에 좋은 여성들 만나셔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68년생이시죠. 무신생 원숭이띠로 사료가 됩니다. 아마 그 전하위복의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틱한 반전의 운기를 가장 크게 누리는 우리 원숭이띠는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 들삼대 누를삼대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 사료가 됩니다. 특히나 법적인 공방, 관제수, 사람들과 시시비비 다툼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분들 올해 갑진년의 운기가 굉장히 큰 나의 허물, 어려움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서 덜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이 완벽하게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막막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연수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그동안 베풀어 왔던 동망들이 있어가지고 뜻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차분하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고금만 잘 조심하시고 일이 해결이 되면은 오히려 큰 일이 생겼기 전보다 더 좋은 상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잡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일 잘 해결하시고 산뜻하게 좋은 출발 하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내년에 56년생 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입니다. 자 우리 병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 원숭이띠는 내년에 복삼제라고 했지만 유일하게 조금 아직 삼재의 기운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건강적인 부분에서 큰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새로운 변명을 얻거나 검사에서 조금 안 좋은 결과를 얻으셨던 분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신다면 그에 따른 재물의 힘도 따르고요. 주변에 조금 도움도 따르는 형국이니 지금 건강적인 부분들 신경 쓰시고 내가 사실 어른들 원상 복구가 된다면 건강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크게 오르기 때문에 향후 한 7, 8년 동안 신경 안 써도 되는 큰 기계를 펼칠 수 있는 타이밍이 됩니다. 다만 이때 내가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저로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형국이니 차후의 스케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혜로운 선택 잘 해나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두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원숭이띠 여러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3제가 끝나지 않아서 내년음새는 어떨까 여기저기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 가지 원숭이띠 빼고는 웬만하면 복을 잘 누릴 수 있는 복 3제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동안 2년 동안 힘들었던 거 무탈이 잘 마무리하고 좋은 기반을 잡아 나갈 수 있는 행복하고 즐거운 갑진년 한 해가 되시기를 한해 두려움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